노출이 너무 과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군이 보기엔 어떠한가요? 왜 그래, 미스턴? 선크림 발라주려고? 어때, 이수영복? 마음에 들어? 음,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서 좋네 예, 마스크를 벗었어요 답답한데 어쩌란 말인가요? 저기요, 나 지금 괜찮아? 그럼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? 하하하하, 선장 양반! 노망이라는 것은 잠수 중에도 꺼지지 않는 것이오 비빗, 열두시 방향의 거대 생체 반응 어, 함정이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